갑자기 개들이 많아졌어용 블리디올 콰이리가 어젯밤에 왔어용 그리고 용천이도 또 왔어용 우리 귀여운 천이 토슬도슬리 천이가 또 왔어용 애들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귀염둥이들 반가워 친구들 운동장에 들어가서 미친듯이 또 달려봐 이 미친 개들아 일로와 들어가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찬이야 반갑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니 반가워 친구들 찬탱 우리 찬탱이 친구들 많아서 신났어 찬탱 과일 일로와 응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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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야 블리 일로와 인사좀 하고 놀아라 응 신나게 뛰어 발산해 에너지를 다 너는 왜 내 지위에 찾고 쫄래쫄래 쫄아다니냐 애호탱이 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지 응 애들 공기도 잡고 응 떠드는 애들 이름도 적어내고 응 아침 자습기 시키고 드려드는 거 아니야 응 응 해 sự 앨범 해inging 이젠 우리가 드려눔 그걸 rom 뼈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카일 뭐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녀 디올 풀먹느라고 바빠요 우리 디올이가 풀은 다 내꺼야 양평풀 맛있어 다 내꺼야 이들 손대지마 입대지마 분리 너무 나대지마라 대장 반장이 너 찍는다 아이 그런게 아니고요 대장 그냥 반장으로서의 임무에 충실하게 울었는데 아 진짜 개빡쳐 자 밖으로 예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자 찬이도 나가고 용순이도 나가고 다 나왔어 말 잘들어 역시 명문사학 출신들이다 니들은 전부 명문사학 졸업생들 지올 하이 추워요 야야 블리 문열지 마라 문 고장났다고 문꼬리 지올이 너 지금 아 블리 너 찍혔어 넬한테 찍히고 레오도 널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 에이 블리 신나 형 너 주둥이에 점 안 뺐어? 너 피부과에 가서 주둥이에 점 빼야지 안 빼고 왔어? 엄마 보고 주둥이에 점 빼달라 그래 시험둥이야 이 새끼야 아이고 실컷 뛰었어? 물 마셔 좋아요 과일이 신났어 신났어 어우 신났어 아침에 이렇게 신나게 뛰고 시원한 물 한 대 좀 마셔야지 그렇게 데일리 루틴이 시작되는거야 개들의 데일리 루틴은 찬이 엉망만 없으면 범생이 견이에요 우리 영순이는 원래 범생이 견이고 찬탱이도 어? 새친구들 마음에 들어? 찬이야 꺼지라고 이 새끼야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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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그래 반가워 친구 꺼지라고 이 새끼야 하품 아니 욕하는게 아니라 하품했다고 나는 방금 찬이야 욕하는게 아니라 하품했다고 나는 방금 찬이야 욕하는거야 하품하는거야 하품하는거야 아 몰라요 아우 몰라요 아우 귀찮아요 다 아우 쉬고싶어요 어떻게 몸이 나른하지 영순 음 음 개들이 없어도 좋구 북적북적 해도 좋구 아우 디올은 입김 스윽 풍기면서 풀 뜯어먹고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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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찬이야 콰일이가 콰일아 네 시커먼 얼굴 찬이한테 들이밀지마라 찬이가 부담스럽대 부담스러워 저 시커먼 얼굴 찬이한테 들이밀지마라 찬이가 부담스럽대 아우 찬이한테 들이밀지마라 네 시커먼 코에디시키자 시커먼 얼굴 깜짝깜짝 놀래줄어 공식 착한해 제 순딘이야 순딘이 철이 없어 그렇지 니올럼 여기에 왜 올라갔어 안 공식 이 찬탱 찬탱 어 반가워 찬이야 넌 반가움을 격하게 표현하니 몰라요 귀 다 가려워 누가 내 욕하고 있나 왜 귀가 가렵지 찬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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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